저 잘맞죠? 통화리 한개가 있어요. 뭡니까? 오오오오 야야야야 저것도 죽여줘 다 쏟아부어 제공권 정확하라고 나보고? 야 얘 앞에 쟤가 있는데 어떻게 오오오오 야 있는거 다 쏴 그래도 총알 아깝잖아요 다 쏴 다 쏴 저거 안죽는거 아닌가? 진짜 다쌌어요 이런거 다쌌어요 하나 더 없나? 오 뭔가 오고있어요 어 이거 내가 내가 사용 못하나? 아 내 사용 못하네 다쌌어요 저거 타고 탈출하네요 탈출할 땐 빨리 야 왜이렇게 느릿하게 와요 타고 탈출하네요 타고 탈출하네요 탈출할 땐 빨리 야 왜이렇게 느릿하게 와요 야 왜이렇게 느릿하게 와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쟤 야 저런 애가 있는데 야 저런 애가 있는데 야 저런 애 못하네 야 어 씨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야 야 안ta этот 여유 야 계속 정말로 흔해 인거 같은데 сть сть 연어 근데 게임스들은 그 소리가 너무 크지않나요? 내 목소리가 안들리는거 같은데? 묻혀가지구? 나한텐 그렇게 들리는데? 야 소령이면은 한 대대 순간 지휘 잡고 있네 아 잠깐만 소리 좀 조금만 더 줄여보자 조금만 더 줄여보자 야야야야 내가 조종하는거야? 스페이스받 위로 이쪽 아래로 엑스축 회전 오케이 네 자기네들 따라오래요 에 뭐 부스터같은건 없어? 스읍 스읍 오오케이 miserable 지하하하 공중전 X3에서 third 게 여기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모든 게임 플레이한 거를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 뭐야 어? 나 에너지 충분했는데 나 에너지 충분했는데 왜 터졌지? 자 어허어 자 보드 높이고 아까 벽에 부딪쳐서 죽일 것 같애 자 보드 높이고 저 뒤에 오케이 야 이거 유도미사일인 것 같은데 자 가자 자기 따라오래요 또 야 뭐 이거 뭐 그런 거 없나? 부스터 같은 거 없나? 자연으로 꼭 그래요 빙산에 추돌 당분하지 않도록 어? 예 어어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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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으어어 안 움직여 갑자기 폭풍 때문에 그런가봐요 자 저거에 부딪치면 안되는구나 야 왜이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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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래 어우 저 폭풍 때문에 야 폭풍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가요? 아이씨 아이씨 폭풍 근처에도 가면 안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아이 계속 지금 상승 고도를 타고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안되겠다 아 어차피 죽었지 아 어차피 죽었지 야 빙산은 충돌하지 않더라고 안 트위 조심하라고 자 폭풍 영향에 최대한 안 바뀌어요 오케이 후 후 아까 호흡간에 못써오세요 아 아까 자 돼요 같이 가자 아이 같이 좀 가지 혼자 가고있어 쟤네들 야 벌써 다 도착했어 쟤네들 좋아요 예 생이죠 어 뒤에 누구 있는데? 야 내가 인마 X3에서 인마 저끼를 인마 일대 백으로 인마 싸웠던 사람이야 저남도 파이터로 내가 죽였다고 너희들 따위 그냥 어 너희들 따위 아 이걸로 만든 죽기? 오우 야 유동미사일을 한방에 죽는다 야 죽어라 야 나 이렇게 편한 편한 전투방법이 있었네 근데 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오케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쟤 부딪치면 안돼 부딪치면 안돼 쟤네들 내구력은 두고 나는 나쁘단 말이야 자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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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한 명이 더 있어요 자자자 3승 자 체킹 자 하강 나를 제대로 기준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동해야 돼 야 어디로 가야돼? 자 저쪽으로 가야돼요 야 지금 또 나 떼어놓고 지네들끼리 갔네 아 대체 데리고 가라 저거 내 탓은 아니구요 오오오 앟 앟 F1 누조다가 죽었어 아이 뭐 호응가님 탓은 아니구요 다다수응 오오오오와 오오 이렇게 오 오오우 좋네요 좋아좋아좋아 잘했다 오오오!! 자자자자 피하구요 오호어 آ 어어... 그냥 가자 자 그냥가자 네를 다갔는데 나온다고 안가고 있었어 아, 그래요? 이제 이거 그래도 손남았죠 더? 오오 야, 나를 도와줘 자,者,者,者 위, 아래로 오오오!!! 야,야,뿎어질라 그래,뿎어질라 그래 탐방 형성했어 자자자,피하고요 위,아래,위,아래 옆,좌,우 빙글빙글빙글 그러면서 나를 제대로 나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아? 왜 못가? 오오 저애 83프로 데미지 입었어요 자아 깬거 같애요 아 뭐야 잠시만요